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다문화 부모자녀 성교육 알쏭달쏭 성장여행을 운영합니다. 이달 28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센터 내 배움교실에서 진행되며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와 부모가 대상입니다. 부모에게는 성폭력 대처법과 자녀의 성인지력 향상,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교육을, 자녀에게는 성교육 OX 퀴즈, 사춘기 남녀 몸의 변화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가족을 모집하며 선착순 모집으로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센터로 전화 신청하면 됩니다.